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상캐스터 배혜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자칫 원전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원전 산업 관련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20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3년간 1조 9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이와 함께 원전 안전과 수출 해체 분야 R&D 투자 확대를 위해 원자력 기금 등으로 2022년까지 3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 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 원의 에너지 전환 펀드를 조성하고 긴급경영안전기금 2,500억 원도 지원합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 수요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사용 후 해결료와 해체와 같은 후행 분야와 핵융합, 방사선과 같은 연관 분야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지역과 산업, 인력 생태계가 이러한 변화에 보다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시대에도 사용 후 해결료 처리와 원전 해외 수출 등 관련 산업에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성 1호기처럼 앞으로 잇따라 폐쇄될 노후 원전의 해체 분야에도 전문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대학의 원자력 학과에 대해 융합 교육과 해외 취업을 지원하고 올해도 40억 원을 들여 원전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는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 비중을 현재 13%에서 향후 5년 이내에는 30%로 확대해 우수한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지진으로 전파나 반파가 확정된 주택에 대해 2018년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파는 100%, 반파는 50% 감면되며 892건의 감면액이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포항시의회가 지난 20일 지진 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을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고온 현상과 큰 일교차 등으로 대장균 등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배달 전문 음식점 등 위생 취약 분야 음식점과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매일 식중독 지수를 집단 급식소, 음식점 대표자, 영양사 등 2,400여 명에게 문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는 6, 7, 8월에 모두 17건에 546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